스윗리리 키디 저 사람으로 맞아? 스윗리리 키디 뭐야? 스윗리리 키디 잘 안 맞아 스윗리리 키디 스윗리리 키디 스윗리리 키디 스윗리리 키디 스윗리리 키디 밤이면 별이 되지 별아! 시선식 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생성가게 절지않아 저렇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람 썩날거에요 불기로 금을 쳤어 물고기처럼 나 고향 저 straw 손 toss해버린 나는 산 실 JIM… 내 꿈이 스퀘한 이제 말할 때 갈거에요 이 로금을 쳐서 물고기 쳐다라 나는 나를 벗어버려야해 홀로 떠난 감옷이 영원히 더 슬픈 가예 바람들어. 락킹이. 예예 베이비.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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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해냈어. 평경이 그리고 인권이가 드디어 감춰졌는데 끝났네. 정말 잘 놀았습니다. 인권이가 드디어 감춰졌는데. 역시 페스티벌 레이디다. 잘 놀았습니다. 역시 페스티벌 레이디다. 김종인. 감사합니다. 너무 크다. 이게 그게 뭐야. 이게 막 승금이에요. 러밍멘 전국 노래잖아. 와 진짜 크고. 이게 다. 아니야 아니야. 한 번 챙기시려고 해요 여기 나오셔서. 다 러밍면에서. 어쨌든. 오늘 그 정국 노래자랑. 우리 저 함께해 주신 이경규 씨 그리고 우리. 아 정말 형경 씨 그리고 인권 씨까지. 아 너무. 세 분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야. 둘이. 성공. 아. 아. 아 금방. 아 금방 뵙셔. 예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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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aproxim virtual. 폭풍전야가 이래요. 이렇거든. 폭풍전야가 이래요. 쉽지 않아 쉽 겁니다. 알겠어. 진정한 상대하면 복숭을 환불하지 않냐. 조용한 대기분 또 이거 둘째 손으로 피 시작했네 이거. 진정한 닦고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넘길 수 있어. 여성 형은 잘 치지. 나한테는 안 돼. 야 그것도만 기다리고 있어라네 진짜. 야 야 진짜. 따불리지 마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 좀 하자. 분노의 딱지 1. 다 끝난 겁니다. 50대 송혜교 아니야?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같아. 애가 둘인데 나이트 나이트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임대라 씨가 오 마이 딸인데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주인공이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해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